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밍!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어! 오늘의 콘텐츠 오늘은 짜장 VS 카레 아 짜VS카?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보다는 카레를 되게 좋아하게 생각했는데 어? 왜요? 선생님 오늘 짜장 졸라 좋아하게 생각했는데 진짜 안 먹게 이거 하시면 1천만 짜장 국민들을 지금 조롱하는 거니까? 니가 짜장 좋아하게 생각했는데 조롱하는 거야? 어쨌든 저는 카레를 좋아하는데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카레가 더 좋잖아요 왜? 그냥 니가 카레 좋다고 하니까 나도 카레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뭐야? 이렇게 나눠 먹을 생각은 없다? 사실 둘 개 다 상관없다는 마인드인데 왠지 카레가 좋다고 하고 싶네 그러면 오늘 어떤 게임을 통해서 카레인지 짜장인지 아아아아아아 아 케마 케마? 부랑리에서 하는 거 있잖아 부랑리 야채부랑리 야채 친구들 나와서 아 나는 토마토 나는 양파 이런 거 이런 거 오동나무 정답 동은 왜 들어가 오동이잖아 아파트 오동 오동 오동이 있는 나무 네 불소시계? 땡 불소 구경? 불소선샷? 불소요? 뭐하고있죠? 구경하고있어 안 말하고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걸 모른다고? 후방반? 야 나 어떡하냐? 이거 벙어리인데 지금? 이게 또 반대북? 어 비슷해요 가이드북? 정답 센스있게 맞춰야지 크리에이터가 아 진짜 크리에이터 아니냐? 혈희물 개인기 아 개인기 개인기 이건 나는 억울하지 않은 게 한 시간에 주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좋아하는 카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짜장으로 먹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주세요 혜자네 오늘 와 죽인다 오늘 그림 좋다 오늘 콘텐츠 좋다 오늘 콘텐츠 맛있다 맛있다 오늘 콘텐츠 뜨겁다 첫 번째는 치킨하고 돈가스죠 나부터 부을게 자 짜장부터 붓습니다 와 야야 괜찮은데? 짜장 돈가스가 있나요 원래? 짜장 돈가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왠지 나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잠깐만 얘가 카레 하기로 했어? 좀 해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너 이제 죽으면 그거야 병이야 다음은 카레 와 카레 돈가스는 메뉴로도 많이 팔잖아 짜장 돈가스 한번 먹을게 음 그냥 짜장 맛이 나는 돈가스인데 흐름이 없네요 음 맛있는데? 저는 이 조합 인정합니다 저는 그냥 짜장 맛에다가 돈가스 맛이 나는데 원래 돈가스 소스가 더 맛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흫 크리에이터가 표현을 그딴 식으로 할 수 없냐? 음 제가 크리에이터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짭짤 우리 아님 맛있네요 우리 닭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내가 근데 맛이 음 그만 먹을게요 아 다들 맛이 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다행이의 맛이랑 합치니까 맛은 이상해져요 나 맛있진 않아요. 약간 이상해. 향신료 냄새 나. 그래? 야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다? 다시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응. 아냐! 저 음식이 고락고락하면 그냥 맛없는 거야. 아냐, 왜냐면 자꾸 이렇게 들어가. 이거 어디고요? 아냐, 괜찮아. 음, 아닌가? 뭐야. 카레면. 카레면은 좀 특이하다. 이거 하나에 이거 나눠서 해야 되지? 짜장밥이야 뭐 맛은 아시니까 여러분들. 짜장면이 기대가 되네. 저는 카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는 비주얼이 있다고 많이 본 비주얼이에요. 짜파게티거든요? 응. 아니야? 카레면이 왜 없는지 알겠어? 와, 항상 이상으로 맛이 없네. 그래? 어떻게 맛이 없지? 난 먹을게 저도. 뭔 맛이야? 맛있다. 짜파게티인데. 약간 싱거운 짜파게티라니까. 아! 숱하면 맛이다, 숱하면. 아아. 숱하면. 양념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 이 3번 요리 이게. 짜장면 맛집 가면 유명한 집 줄 서서 먹는 집 있잖아. 그 맛이에요. 딱 들어가서 막상 먹어보면 맛없는 맛. 유명하기만 하고 맛없는 맛 있죠. 그냥 면이랑 밥이랑 뭐가 다른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꿀맛. 와, 이게 무슨 차이지? 이해가 안 가네? 훨씬 맛있어? 응. 개꿀맛이야. 저도 밥에 먹을게요. 개꿀맛이지. 무슨 거 먹어야 되네. 확실히 이게 최적화가 돼있네요, 밥에. 아, 야, 우리 이거 먹고 통 싸면 넌 까만 똥 나오고 나는 노랑 똥 나오겠다. 상금통. 아, 자기야. 어? 밥 먹는데 식사일 줄 몰라. 아, 미안, 미안. 내가 똥 먹는데 밥 얘기했어요. 아, 맛있다. 그 드립. 갈라. 카레만 먹다 보니까 약간 살짝 물리거든요? 응. 한 입만. 눈 감고 한 입만. 준비! 아, 냄새가 의미가 없구나. 준비! 시작! 대박. 수수야, 딱 맞는 거 네가 느낌이 맞지, 지금? 응. 야, 많이 먹어라. 응. 어때. 어때. 밥으로 한 3개 먹어보는 거야. 다음 뭐죠? 간식 타임. 간식 타임. 간식 타임. OK,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간식이 뭔지 말해줘야지. 한 주 알짜. 햄버거 스테이크. 미트볼. 와, 죽졌다. 영화 퀴즈. 아, OK. 얼마 전에 또 개발랐죠, 영화 퀴즈로? OK, Let's bring it on. 겨울이 100여개인 영화 4가지, 빠르지만. 4개나? 겨울왕국, 나울루집의 1, 나울루집의 2, 나울루집의 3. 야, 너무 야갑시다. 나울루집이 어딨으니? 어떤 식으로 한다, 이거지? 알겠어. 조폭이 나오는 영화 4가지, 빠르지만. 조폭마누라, 강철중 1, 강철중 2, 강철중 3. 잠깐만요, 삐디디디디디디디. 잠시만요. 강철중이라는 영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철중. 조폭마누라, 공공예적1, 공공예적2, 강철중. 정답. 조선역끼. 조선역끼. 배우 손가우가 나오는 게 아마 5가지래? 빠르게. 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3개밖에 되게 안 돼. 뭔데? 무슨 말이야? 하나 못거든? 넌 3개. 한 번 보내보세요. 먼저 패를 좀 보고. 아, 진짜 웃었다. 세노인. 타린의 추억. 괴물. 중공열사, 핵심. 정답! 키무니 키모찌. 버그르 스테이크. 오, 이거는 뭐예요? 매콤하니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다. 한입맛! 알죠? 뱅크 때 것만 하면 더 잘못 걸리는 거? 오늘도 역시 한 번 잘못 걸린다고. 역발상 가져야 해, 사람이. 성공하려면. 얘들아. 아... 역발상! 난 옛날에 한번만 없는거 같아 푸짐한 약값도 먹어서 이러니까 주장 논란이 나오지 어우 푸짐해 이것도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건지 알아? 꼬치구유를 해서 먹어줘야 하거든 너 이 꼬치구유를 어떻게 먹어줘야 하는지 알아? 한 입에 먹어줘야 하거든 음! 짱해졌다 나중에 진짜 잘 먹는다. 와 이거 맛있다. 오지 맛집이네. 와 싸가지 없이 한 입에 다 넣으려고 그러지. 어? 물이야? 뭐? 형이 뭐라고 그랬어? 한 입만 테트렸어야지. 형! 이 밑쪽을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어. 응? 안 돼? 응! 테트리스 안 돼? 나 정재열이야. 아 안 된 말고 안 된 말고. 윈트볼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 미체면? 미체면. 자 깜짝 코너. 정재열의 미체면! 들어갑니다. 갑니다. 지금 몇 개 있었던? 들어갑니다. 15개 있습니다. 과연 몇 개까지 들어가나? 잘 넣어야 됩니다. 씹으면 안 돼, 그 대신. 네네. 자 하나, 둘, 셋. 아 지금까지 소감 어떠신가요? 어! 테트리스 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해. 반장 운동 공장장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흣. 넹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더 돼? 더 돼? 아 지금까지 소감 어떠신가요? 먹어버거. 흐흐흐흐흐흐흑. 반장 공장 공장장 시작! 고음, 고음. 흐흐흐흑. 하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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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 좀만 좀만 미체 심어! 배틀쓰니야? 아 씹어 씹어 정재열 미체 11 엄청나게 많이 먹진 않는다 아무 말로다가 그래? 저 넣으려 했는데 김연자죠? 뭐 그냥 아까지 빵이랑 샐러드 빵이랑 샐러드예요? 그걸 간짜장이랑 먹으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 똑같습니다 미친 시비를 해 아 야 여기다 자극이 너무 많아서 웃음형님 아까 자극이 너무 많아 조금은 아 이 샐러드 카레 아 나 딸꾹시라기 왜 이렇게 미친다네 짜장 한 번 보여 오 약간 발사믹이야 지금까? 야야야 발사믹이나 나와 지금까지 발사믹이야 건더기 하나 둘씩 나와있어 그러면 빵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먹지 않나? 인도에서? 빵이랑? 인도에서 확실히 이렇게 안 먹어요 괜찮은데? 나 사실 알아? 나 한번 먹을게, 괜찮은데? 한번 먹을게요 오! 음료수! 오! 없어! 짜장 있으다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밥이랑 드세요, 진짜 한 말로 최적화가 돼 있어요, 이미 야, 나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카레를 진짜 좋아하는데도 밥이랑 먹는 것만 한 게 없어요, 진짜 다 그냥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맛들? 짜장은 뭐, 보셔서 알겠죠? 다음에도 또 더 맛있고 더 재밌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셨습니다